우리 선생님 원어진 주사의 숫자 있죠? 네 4면 상 2면 2 3이면 상 원어수 숫자를 바닥에 놓고 똥을 받으세요 바닥에 놓고요? 제가 안 볼 테니까 분명히 안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저기 거울 있는 거 아니에요? 거울 없잖아요 안 보여 됐나요? 됐어요? 네 그거 돌려보세요 이제? 네 지금 네 홀수죠? 네 주사의 홀수가 뭐가 있죠? 1 2 3 5잖아요 몇월달 태어났어요? 2월이요 그건 짝수가 아니고 며칠 11 12 12? 1 더하기 1은 뭐죠? 3 3이네 맞아요 3 맞잖아 이건 원여 미스 다이사라는 매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알려드릴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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